안녕하세요 아 네? 저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? 인터뷰요? 네 저 왜요? 아 차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혹시 혹시 차 가격 좀 알 수 있을까요? 옛날 거라 새거 출구할 때 95년식이거든요 그때 국내에서 한 1억 5천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지금은 뭐 오래된 차이니까 가격 매기가 좀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직업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?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 접고 지금은 제가 전기 기술자라 전기 공사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엊그제는 영화도 좀 다녔고 액션 작가 찍었고요 우연히 또 유튜버 돈을 못 벌리면 유튜버도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이 차를 타고 싶어하는 20대에게 해주실 조언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? 20대요? 네 글쎄... 제가 조언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네 일단 저는 요즘 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옛날 걸 좋아하게 됐고 뭐 옛날 것만 한 10여년 탔어요 그리고 아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오토바이는 제가 거의 30년 이상 탔거든요 오토바이 쪽에서는 올드매니아로 좀 통하고 있긴 한데 네 조언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20대들이 좀 너무 육체나 아니면 정식적으로 좀 쉬운 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방송 같은 거 보면 부자들도 많고 성공한 사람 많은데 저는 성공의 가치를 좀 본인이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걸 찾지만 1년 이상 최소한 투자해서 뭐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좀 비전 있는 걸 했으면 하는 바램은 조금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아 혹시 그 소유하고 계신 차가 네 혹시 몇 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? 어 제가 엊그제까지는 지금 차 10대 정도 있었어요 아 비싼 건 없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오토바이 쪽에 좀 집중하느냐고 지금은 그 대신에 차는 요것만 남고 정리했고요 이게 메인카니까 바이크는 지금 11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디 방송 나와요? 하하 네 유튜브로 네 가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